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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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불꽃 남자야, 나. 됐어. 이야, 크다, 이거 진짜. 와, 이게 대포. 대포 한 치. 이런 한 치는 처음이다. 우와. 이야. 호호호. 짱. 웬만한 크면. 그냥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액션이었구만. 그냥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껍질 벗기면 맛없어 보여. 껍질 벗기면 맛없어 보여. 껍질 벗기면 맛없어 보여. 안녕하세요. 우리 그지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껍질 벗기지 말라고 자꾸. 그지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지 같은 얘기지. 두께, 두께 봐봐요, 두께. 이거. 이거. 탱글해서 칼을 딱 집어넣으면 탱, 탱탱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잘라서 길게 해 줘. 렉마비를 불러 빨리. 이거 반식 작업을 해도 야 진짜 짱이겠다. 이 정도면 할까요? 너무. 그거 버스 손잡이 아니에요, 누나? 버스 손잡이. 저거 버스 손잡이잖아, 저거. 우와. 살 좀 봐. 우와. 이거는 진짜 씹어도 씹으면 나겠다. 누나, 퍼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나 이 두께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이런 거 다 먹어보네. 어휴, 누나. 버스 손잡이라니까.